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체육회 지도자 김혜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인라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인라인의 소개, 장비 설명, 자세 등을 순서대로 6주차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라인은 크게 레이싱 부츠와 피트니스 부츠로 나뉘게 됩니다. 피트니스 부츠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용으로 보통 처음에 입문하는 초등학생이나 성인분들이 제일 먼저 피트니스 부츠로 인라인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레이싱 인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싱 인라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멋있게 생겼죠? 크게 부츠, 바퀴, 프레임, 안쪽에 베어링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부츠와 프레임을 먼저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베어링을 바퀴와 결합시킨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이 레이싱 인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베어링이 없으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바퀴를 끼우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찍찍이와 끈, 쪼우는 버클로 부츠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트니스 부츠와는 다르게 발목부분이 짧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재질로 부츠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끊어져요. 바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바퀴 같은 경우에는 90mm 바퀴입니다. 바퀴는 90mm, 100mm, 110mm, 125mm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기본 정규로는 바퀴를 4개짜리를 끼우고 이건 지금 초등학생의 레이싱 인라인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사이즈인 90mm 바퀴를 끼우고 있습니다. 110mm 바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110mm는 주로 고등학생부터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100mm 바퀴의 경우는 중학생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장비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풀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바퀴를 교체하게 되는 경우나 안에 베어링을 청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풀고 끼우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액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는 육각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육각 렌즈를 액셀 부분에 육각형 모양에 맞춰서 끝까지 넣어주시고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액셀이 빠지게 됩니다. 액셀이 빠지면은 바퀴를 빼고 베어링도 빼고 여기 프레임을 청소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힘을 가격해서 이렇게 인라인을 타기 때문에 이 액셀 부분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액셀을 또 쪼아줘야 되겠죠. 액셀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육각 렌즈를 빼주시면 되고 4개의 똑같은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넣고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빼고 다시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바퀴가 잘 구르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길관계 액셀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고 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렸습니다. 이제는 헬멧을 항상 착용해주셔야 됩니다. 헬멧은 이렇게 생긴 것이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헬멧이 생겼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실 때에는 끈을 양옆으로 벌려주시고 헬멧을 쓰신 다음에 여기 결합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보호대가 없지만 손목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필히 착용하셔서 연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인라인을 신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발 신듯이 인라인은 이렇게 먼저 신어주시고 뒷부분에 공간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탕탕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헛바닥 부분을 안쪽으로 잘 말아서 예쁘게 넣어주신 다음에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끈을 당겨서 묶어줍니다. 레이싱 인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이 짧기 때문에 위에 끈 부분을 최대한 조여서 묶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리본으로 묶어주시고 버클을 잠글건데 버클은 인라인의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따라라라라 넣고 이렇게 들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버클 부분 마지막으로 찍찍이까지 채워주시면 인라인을 착용하시면 됩니다.